막걸리 파티를 한번 다시 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이망열 회장, 막걸리 좀 많이 드세요. 드시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시간 되면 전북 개화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엔 고인화, 어머니의 편지, 문정희의 시를 낭송해드리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불일스님은 지금 전부 담아가지고 편집을 하실 거죠. 우리 불일스님이 SNS, 유튜브 또 모든 곳에 방송을 다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개인적으로 캡처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편지, 문정희의 시를 낭송할 고인화 씨. 이야, 한복을 또 우아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오셨군요. 우리 정 회장이 안내를 잘해주세요. 앞에 서서 하세요. 신발 벗을 꼽으세요. 거기 서서 하세요. 고인화, 어머니의 편지. 음악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서성만 씨 조용히 해주세요. 어머니의, 아니야. 음악을 안 까는 게 낫대. 살짝, 니가 살살 불러. 어머니의 편지, 문정희. 따라, 나에게 세상은 바다였었다. 그 어떤 슬픔도, 남모르는 그리움도 세상의 바다에 씻기 오고 나면 매끄럽고 단단한 돌이 되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 돌로 반지를 만들어 끼었다. 외로울 때마다 이마를 짚으며 까만 반지를 반짝이며 살았다. 알았느냐, 딸아. 이제 나 멀리 가 있으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딸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뜨겁게 살다 오느라. 생명은 참으로 눈부신 곳. 너를 인퇴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했던가를 잘 알리라. 마음의 타는 불, 몸의 타는 불 모두 태우거라. 무엇을 주저하고 아까워하리. 딸아, 내 목숨은 내 것이로다. 행여, 땅속의 나를 위해서라도 잠시라도 목젖을 떨며 울지 말아라. 다만, 언땅에서 푸른 잎 돋거든 거기 내 사랑이 푸르게 살아있는 신호로 알아라. 딸아, 하늘 아래 오직 하나뿐인 귀한 내 딸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어디서 박수를 쳐야 하는지 몰라갖고 서로 눈치 보는 거야. 네, 부산 씌워드리는 당당히 홍성 거북이 농장 회장입니다, 저 양반이. 거북이처럼 생겨네. 감사합니다.